창원시가 도심 노후화와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년 동안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사전 조사를 통해 추정된 빈집을 선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택 상태 등을 고려해 등급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빈집의 추정 규모는 도심 지역 820여 호 등 1,417개 호입니다.